안녕하세요. 전문가와 기자가 부동산 뉴스를 쉽게 털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아주경제의 김재환이고요. 또 요즘 JTBC를 비롯한 방송에서 열심히 활약하고 계신 송승현 도시화경제대표님 모셨고요. 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누추한 곳에 좋잖아요. 우선 방문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일단 오늘 다룰 뉴스부터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집 부분에서는 보기 예쁘게 나가겠죠. 첫 번째로는 양도세 인하 논란 내린다고 올린다고 어쩌라고 이고요. 어쩌라고. 두 번째로는요. 문재인 대통령 주거 문제 송구하다. 설 전에 공급대책 발표. 세 번째는요. 상한제 논란. 분양가 상한제 하면 분양가 떨어진다며 16% 올랐잖아. 좀 텐션을 올렸는데 다시 낮춰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세 뉴스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요. 내린다. 아니다. 검토한 적도 없다. 지난주부터 계속 말이 많았잖아요. 좀 어떻게 보셨어요 이거? 일단 지난 일요일에 홍남기 부총리가 KBS 방송에서 한 마리 시발점이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집을 두 채다 세 채다 네 채다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놔야지 이것도 하나의 공급대책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지금 시장에서 가장 걱정을 하는 게 올해부터 해서 공급량 부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과 우려 또 부동산 정책을 하시는 분들. 무주택자들. 유주택자들. 이런 분들이 관심이 쏟아져 있는 것이 공급대책이에요. 그런데 공급에는 여러 가지 공급책들이 있겠지만 하나는 신규에서 나올 수 있는 신규 공급정책.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기축주택. 재고주택에서 나올 수 있는 공급대책들이 있는데 이런 양도세를 낮춰서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거죠. 거래 비용을 좀 낮춰서. 그렇죠. 구축주택들을 나오게 해서 거래를 활성화하게 하면 그래서 홍남기 대표가 아마 세 채, 네 채 갖고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매물이 나오게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자료 1번 한번 띄워주시면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났습니다. 제목이 가장 적절한 것 같아서 뽑아왔고요. 양도세 완화론의 그럴 일 없다. 아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논의한 적도 없다. 선을 완전히 그려버렸죠. 그러니까 좀 헷갈리긴 해요. 진짜 양도세를 낮춰서 거래를 활성화하게 할 마음이 있는지. 그게 실제로 효과는 있을까요? 효과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효과는 있다고 보는데 이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공급량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도 주택을 가지신 분들도 너무 잘 알고 있고 시장 환경이 집값이 떨어질 거라는 그런 기대 심리가 크게 작용하지도 않고 또 거기에 매각을 하고 나도 지금 경제 상황을 고려를 했을 때 마땅한 투자처가 없는 거죠. 그거를 현금화해서 새로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투자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들은 있을 거로 같아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대적으로 봤을 때 경쟁력이 좀 떨어진다든지 기대했던 수익성이 나타나지 않았던 그런 매물들은 시장에서 내놓을 확률들은 일정 부분 있겠죠. 입지에 따라서 상당히 양극화가 되겠다. 양도소득세를 좀 줄여주더라도 입지가 좋은 데들은 좀 공고해지겠다. 어떻게 보면 서울 주요 역세권 이런 데들은 어떻게 보면 양도세를 내려도 팔 가능성이 사실 그런 데 팔아서 어디 갈 데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사업성이 갖춰지지 않은 주택들이나 재건축 단지의 매물 같은 건 나오기가 힘들겠죠. 지금 앞으로 신규로 공급될 수 있는 그런 주택들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하시면서 느끼는 게 이번에 정부가 다음 주제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주택 공급을 많이 한다고 하면서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주택자한테 규제를 우리가 양도세를 좀 줄일 테니까 집을 좀 내놔라. 제 생각에 과연 내놓을까. 내가 이거 조금만 기다리면 재건축 재개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팔 리가 없지 않을까요. 앞으로 기대 수익이 확 높아지잖아요. 재건축 재개발이 된다 하면. 그러니까 그 완화론이나 완화 정책이 나온다고 해도 굉장히 좋은 매물들은 제일 마지막에 처분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도 양도세를 완화하는 방향을 가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이게 일시적 한시적 유예가 아니라 저는 거래세는 점진적으로 낮춰야 되는 걸로 가야 된다고 봐요. 취등록세를 포함해서요. 그렇죠. 그다음에 보유세는 올리는 것이 좀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게 때로는 중가를 했다가 때로는 완화를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좀 안정적인 세율로 장기적으로 고정적으로 좀 대여해야 된다. 팩스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진짜 그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이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이번 정부에서는 엄청 갑자기 많이 높였잖아요. 아마 자료 2번을 띄워주시면 양도소득세 표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이 양도소득세 표에서 나오는 그러니까 현행이 조정대상지역 50% 그리고 1년 미만은 주택조합원 입주권이 40%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도 한 차례 강화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기본세율은 6%에서 12% 맞을 거예요. 그거 보고 거기서 10%포인트 20%포인트 이렇게 올리는 건데 올해 6월 이후에는 더 올린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더 올린다고 했던 게 아마 작년 7월 대책이었을 거예요. 7월 대책 때 이렇게 올린다고 했다가 이번에 양도소득세를 줄인다. 그러니까 홍남기 대표가 다주택자의 매물을 나오게 해야 된다라고 말한 거는 양도소득세를 말한 게 아니라 저는 보유세 강화를 시사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너가 아니죠. 정부가 지난해 불과 7월에 정책을 발표해놓고서는 이제 양도세를 또 내린다고 한다? 이건 사실 말이 안 되고 보유세를 강화하는 쪽으로 가면 이번 정부의 정체성에도 맞고 그리고 이 홍남기 부총리의 말에도 어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 예언합니다. 이거는 뭐 맞을 거라고 저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제 생각은 그런데 어떠세요? 보유세? 저는 그 보유세 뭐 이런 것들은 뭐 지금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가야 되는 방향이라고는 보여지기는 해요.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이? 네. 그런데 지금 저는 계속 우려가 되는 게 양도세 완화론 얘기가 나왔으면 그래도 홍남기 부총리는 뭐 경제관료이시기도 하고 정부 같은 경우는 당정 같은 경우는 정치인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표장사로 봤을 때는 완화론을 냈다가 집어넣은 게 저는 오히려 미스라고 봐요. 그런데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이거 선거용 아니냐. 그런데 만약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얘기가 거의 보도가 한 3일에 걸쳐서 계속 나왔거든요. 그럼 진짜 아니면 아니라고 메시지를 내야 될 텐데 또 아니라고는 안 해요. 그러니까 여당에서 그럴 일이 없다고 선을 그은 거지 발언의 당사자인 홍남기 부총리는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는다는 게 조금 의아하다. 뭔가 여지를 자꾸 남겨주는 것 같아서 지금 서울하고 여론을 보는 건가? 부산의 집값이 어마어마한데 양도소득세 그 완화론으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참에 문의를 시작을 해서 지금 서울의 웬만한 단지들은 거의 다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고 초대가격도 많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거래 비용을 낮춰야 된다는 거는 시장에 있는 분들 지금 이 정부 동안 부동산에 대한 공부를 지금 너무 많이 수요자들이 했잖아요.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을 할 거란 말이에요. 공감하는 상황에서 역시나 서울시장 선거를 이렇게 두고 있는 상황에서 자꾸 발언을 했다가 안 했다. 정치적으로 자꾸 계산을 하면서 그렇죠. 정치적인 의도를 의심을 안 하기는 좀 어려워요. 지금은 어떤 발언을 해도 지금 발언 안에서는 정치적인 메시지가 너무너무 강합니다. 그런데 진짜 관심도가 참 무섭다고 느낀 게 제가 이번에 이건 좀 여담입니다. 오늘 기사를 썼던 게 도심융합특구라는 제2판교밸리라는 거를 전국 광역시, 5개 광역시에다, 지방광역시에다 만듭니다. 지방 분산을 해서 같이 다 함께 성장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겠다는 취지고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대구하고 이번에 광주에 각각 발표가 됐단 말이에요. 한 곳씩. 그런데 대구는 정말 빨리 집값이 올랐고 광주는 뜨뜻 이직은 했어요. 똑같은 호재인데. 그런데 왜 그런지를 제가 계속 취재를 해보니까 공인중개사분들께서 말씀하시기를 광주는 집값 급등을 겪은 적이 없던 곳인 거예요. 그동안 겪은 적이 없으니까 그 봉선동 같은 데 있었잖아요. 호재에 대해서 민감도가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대구나 서울이나 이런 데들은 한 번 엄청 올라 보고 자기들이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야, 이거는 호재다. 엄청 빨리 움직인다고 하더라고요. 대구는 진짜로 실거래가가 찍혀 있습니다. 한 달 만에 두 건이나 거래가 됐는데 한 건이면 또 말을 안 했는데 두 건이나 1억 5천만 원 정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다른 돈은 다 매물 다 들어가고 정말 빠른데 광주는 또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 민감도. 이런 민감도, 주택 호재에 대한 민감도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학계 계신 분들 연구해봐도 괜찮은 주제겠네요. 이거 되게 재미있을 것 같아요. 논문 이런 주제로도 재미있고 민감도를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는 조금 지역적으로. 그런데 이게 저는 서울에도 똑같이 적용을 하면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갈 차례가 된 것 같아요.